경기 시작됐습니다. 현재 보이는 5시에 프로토스, 라박이 박지훈 선수입니다. 7시 프로토스입니다. 말전터 박정석 선수입니다. 아이디 멋있네요. 아이디 직접 지으셨는데 두 분 다 별명으로 지으셨어요. 우리들의 별명이죠? 라박이가 꼬라박 이렇게 뜻이겠죠? 그렇겠네요. 멋있는 것들 다들 놔두고. 영웅 스피링 놔두고. 아무래도 최근에 개인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팬들과 함께하는 친숙함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아이디 같아요. 문귤이 아나운서도 별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뭐라고 불러요? 여신? 아, 정말. 정말. 너무 죄송했어요. 미안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편집적으로 이러면 바로 이렇게 정식하게 버려주셔서 미안해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만. 아,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아, 깜짝 놀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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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